음악 이 경험 자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같이 하는 친구분들하고도 그렇고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재밌게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영상 만들고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재밌게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랑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밌게 또 잘 활동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어색한데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대학생 마케터 분들이랑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교랑 다양한 과학생들이 같이 있는 만큼 더 많이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영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는 거 좋아해서 여기에 지원할 때도 기획이랑 영상 둘 다 지원했고요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들과 즐겁게 광고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약회사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바로 이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열심히 많은 것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광고에 관심이 많아서 기획 파트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영상 파트에 지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이렇게 150만 뷰도 찍고 또 팀 멤버들이랑 함께 또 팀 멤버 아닌 분들도 함께 친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해서 친해지고 또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많이 친해지고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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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